너와라 아이 또 자유채널이래 야 너와 일로와 유배한다 할거 들을게 없네 어 샷건전? 오케이 샷건전 야 탁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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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손 시려운데 근데 얘 탁구장이 먼저 가서 딴 어? 뭐지? 뭐지? 아! 야 동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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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데이드? 야 일로와 야 설마 바늘같은거 있지 않겠지? 여기 바늘 없다 야 잠깐만! 잡아! 잡아! 나이스 역시 부졌어 갓 아 근데 나 손 시려운데 지금 잠깐만 손 좀 녹일게요 아 손 시려 낮아 뛰면 이제 방송 못하겠네 10시라도 켜야지 방송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뭐하んで야 rivals 아atos 뭐하해? 님 뭐하세요 야자 뛰면 진짜 방송 못하면 어떡하지 아 방송 나 진짜 방송 진짜 재미있게 했는데 나 야 설마 얘 못 잡냐? 오! 오! 오오오오! 오 백샷! 오케 나이스 바늘하다 앙캐니 고등학교 없습니까? 모르겠어.. 야 뭐야! 왜 다! 왜 다 크리티컬이야 뭐야! 야 다 크리티컬이야! 아 얘.. 아 분노하면 다 크리티컬 뜨는구나 아 잠깐! 아 이거 잡을 수 있던 것 같아 레저 보상 내일 줍니다 내일 그만.. 그거.. 어? 맨날 그랬잖아 맨날 만쟁이로 하고 보스터를 쓰면 얘가 여기 어딘가 있을텐데 그래 거기 있을 줄 알았다 뭐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손실이야 와 저거 진짜 크아야? 저거 크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세요 님? 오 뭐야! 오우 이야 못 잡은 줄 알았네 추천 한 번씩만 님들 추천 한 번씩만 오우 와 근데 이걸 잡네 와 이걸 잡네 이걸 아 또 버블트레즈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쓸모없는거 와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 지금 자이언트에 있다 이거 분명 얘 분명 지금 자이언트에 있어 이거 분명 자이언트 분명 자이언트에 있어 얘 뭐지? 공폭 있는거 아니야? 나이스 잡았다 자이언트 없겠지? 뭐고 일단 오케이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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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치 C불 어 뭐야 안 날라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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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나도 자이언트는 안나오고 안쟁이 게이르 아 이거 안올라가 자꾸 님 뭐하세요? 어 뭐야? 이거 피댁이야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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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겼어요 어차피 제 피도 없어서 이겼어 뭐야 야! 오!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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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지 않아 어 뭐야 화가 안돼 아 진짜 아 진짜 뭐야? 아아 얘 이거 상하고 밟으면 이거 자이언트만 없으면 되는데 자이언트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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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뻑했다 한번 뻑했다 어 뭐야? 야 뭐야 왜 파샤지야 오 오 오 오 오 오 지는줄 아이 비기는줄 아휴 저기요 그거 차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시청자자 차면 아닌데 이거 시참 아닌데 이거 아우 손 시려 하아... 니들 추천 한 번씩만 아... 손실이 형 아... 여자 뛰면 이제 뭐야 왜 이겼다는 겨 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하냐 이 애잉? 왜 상자를 이런데 썼어 얘 상자쓰는거 몰라 얘 얘 상자쓰는거 몰라 형? 아 나는 피방 슈알인데 쟤는 진짜 슈알이야 자꾸 상자가 써줘? 니 실력 맞춘다 맞춰? 멋있어? 쟤인가? 먹어 먹어 일단 아 드래키만 뜨네 어 어딨어 얘? 어 방풀인가 얘? 내 위치 알텐데 어딨어? 야 아 존나 무섭네 뭐있지? 뭐있지? 아 진짜 찌 씻 멋있어? 아 개무섭네 진짜 이방회장 몇개냐? 이방회장 그분방 여울보다 훨씬 낮아요 그분방 여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분방 이라내 Show 아 이 분방이라니 제 방회장 아니 왜 없어 응 어 뭐야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못잡은 줄 뒤에 보고있었네 이거 딱봐도 응 없어 이쪽에 응 있어 뭐하냐 분호다 저거 다 크립 뜬다 이거 다 크립 뜬다 이야 거기서 자이언트 쓰면 어떡하냐 여기까지 안 날라오는데 여기까지 안 날라오거든요 그거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아 이거 풀렸다 풀렸다 100% 풀렸다 뭐 있지? 아! 아! 이걸! 와 이걸 못 잡... 뭐하네 와 잠깐만 나이스 잡았다 추천 한 번씩만 님들 이제 제가 야자 뛰면 이제 또 재방송 많이 못 봐요 님들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아두세요! 응 안 맞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 둬야 돼 깜짝아 얘 이제 템 빨로 부리고 나오겠다 이거 얘 이제 템 존나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이언트 한 번 더 뜰 거예요 아마 오케이 나이스 왜 연폭 들고 있냐? 그거 받지도 않는 거? 아 이거 왜 안 올라가죠 이거 아 잠깐만 실수 아 그냥 안 올라가 안 올라가도 살아 얘 방풀 중이네 이거 누가 봐도 방풀이야 이거는 어차피 내가 이겼어 시간 시간을 봐 네가 먼저 와야 되는데 걔 다 잡히네 야 잡아봐 이런 거 잡네 그래도 다이아 그 뭐냐 자부심이 있어서 아 슈얼팩 MC라 그래? 아니야 슈얼팩 MC도 저기 잘 올라가 아 야자 뛰기 싫어 아 진짜 야자 강제는 아닌데 진짜 양판 더 해 쩜프랑이 났다고요? 쟤는 진짜 슈얼이야 쟤는 진짜 슈얼 무제 아니야 나는 피 방 슈얼이고 쟤는 아이디 운이 엄청 좋아가지고 뭘 더 오네 이거 먹어야 쟤 방금 좆비에 들어가지 않았냐? 그래 풀숨 야 쟤 맞았다 번개 맞았다 번개 맞았다 오우야 깜짝아 아이 저도 쓸모없는거 이거 아이템 좀 나와라 아이템 아이템 아니 야 좆됐어 방했다 야 2번판 방했다 아이템은 들을게 없다 슬로우 일단 슬로우 걸어놔 봐 아씨 바주카 저거 으음 야 잠깐 얘 증리쓰지 않냐? 증리하.. 슈미 슈바 바주카 슬로우 걸어놔 일단 연포기 하재 어? 어? 뭐야 이거 뭐하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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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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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됐어 어? 아 왜 이렇게 못 맞추지? 진짜 물다이야 야 먹는다 되어졌다 어? 어? 오 잡았다 오 잡은 줄 알았네 추천 한 번씩만 어? 무너졌다 다 크리야 다 크리 좋됐다 응 안 맞아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오 시바 아니 지금 다 크리 뛰는데 저 크록 맞춰 오 응 베리어 오 야 또 맞췄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못 맞춰 어떻게 이거 야 베리어 아 아이씨 어 뭐야 뭐지? 뭐지? 얘 뭐야 얘 얘 뭐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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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설마 너 거기있냐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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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차피 내가 이겼어 일로와 그냥 어 뭐야 아 진짜 여기서 박스 뜬다 뿅 휘발 야 야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? 야 설마 붓어 아 이겼네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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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한번씩만 BJ 또랑님 별풍선 아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판을 못 이기냐